자, 안녕하세요. 수원영상 베이플러스의 진수꾼입니다. 오늘 2021년 2월에 진행되고 있는 유몬차카시트 유아옥의 행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행사들 중에서 웬만하면 저희가 월 프로모션이거든요. 월 프로모션인데 조기 종료되는 행사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좀 굵직굵직하거나 이건 꼭 아셔야 된다 하는 행사들을 넣어드리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행사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고 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시면 전화 빨리 하시거나 저희 인스타그램 DM으로 혹시 행사 진행 중인지 아직 뭐 종료된 거 아닌지 수량 얼마나 남았는지 꼭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할인 이런 프로모션 정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스토케 트리트랩 계속해서 품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네네. 안녕하세요. 내 인정 유진섭입니다. 어, 네. 진섭씨 잘 지내시죠? 어, 네네네. 트리트랩 아직도 품절인가요? 네, 아직도 품절입니다. 그리고 장기화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인기 많은 컬러들만 이랬는데 이제 그냥 모든 컬러 다 품절이고 또 메인 악세사리들이 품절이에요. 원래 트리트랩을 쓰고 계신 분들도 악세사리 주문량이 늙다 보니까 악세사리들의 품절이 더 장기화가 돼가지고 2월 프로모션이잖아요. 한 5월까지도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트리트랩 품절 장기화되고 있다. 자, 일단은 계속되는 신제품들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타보 플렉스 이제 사전 예약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영상도 올렸죠. 어, 이번에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건 가성비 좋은데? 오토폴링까지? 디자인도 예쁘고. 성공적으로 지금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약량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으로 예약을 좀 늦게 하시면 더 늦게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꼭 알아보시고 잉글래시나 앱티카의 XT 모델 출시했습니다. 저는 연식 변경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예 별개 모델로 가는 느낌이에요. 앱티카에서 더 프리미엄, 더 안정감, 더 부드러운 핸들링, 더욱 업그레이드된 XT 모델. 지금 저희 영통 베이플러스 매장에는 전시가 되어 있고요. 판매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해밀턴 X1 플러스. 이제 신제품의 네이밍이 정해졌습니다. 해밀턴 X1 플러스의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더욱더 높아진 핸들과 더 좋은 핸들링, 더 좋은 오토폴링. 저희 영상도 조만간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꼭 장바구니에 넣어주시고 와이업 지니제로 사전 예약 똑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카로 이지라이프 엘리트 모델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 올라가면 판매 중일 수도 있는데 촬영 일자로는 받은 게 없어서 제트아이픽스 성공적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할인 사은품 정보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나 진짜 괜찮아, 째려봐. 형 같으면 안 째... 자, 스토케 익스플로리 V6 모델에 4종 사은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파라솔, 모기장... 아직 기억이 안 나네요. 파라솔, 모기장... 컵홀더 테리커버. 역시 지치지 않는 진석군. 이렇게 4종 사은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스토케 프로모션 잘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조이 아이스픈 모델의 가격 할인 행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격 할인이 미쳤어요. 진짜 저렴하거든요.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 중에 아이사이즈 인증 카시트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번 아이스픈 행사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이벡스 제로나큐 아이사이즈의 가격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브랜드 레벨을 생각하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로나큐 아이사이즈 할인도 눈여겨보시고 잉글래시나 트릴로지 절충형 유모차의 추가 사은품 및 가격 할인 행사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워낙에 절충형 시장이 관심도 많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찾아보신 분도 많은데 진짜 불을 지피는 트릴로지의 추가 사은품 행사 그 다음 콤비 넥스턴 모듈형 회전형 카시트죠. 콤비 넥스턴 카시트 구매 시 아기띠 증정 행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박 프로모션 추가가 되었고 브라이텍스 키드픽스 주니어 카시트 구매 시 추가 사은품 증정하는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오르빗 G5에도 계속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격 할인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사은품 행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디럭스 유모차인 오르빗 G5도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번에도 한번 문의 부탁드리고요. 폴레드 오레이지 카시트 계속해서 사은품 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레드 오레이지 카시트 요즘 시크 제로 맥스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과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도 프로모션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방금 같이 언급한 시크 제로 맥스 카시트의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후기 이벤트 백화점 상품권 증정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말고 찾아보시고 빼그빼르고 북포트의 4종 사은품 행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은품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모기장 상품 커버 컵홀더 핸들 커버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따로 구매하면 이게 얼마야. 별도로 구매했을 때 약 1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사은품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2월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을 쭉 읊어드렸습니다. 지금 언급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항시 할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는 물건이 프로모션 행사 목록이 없더라도 전화문의 꼭 부탁드리고요. 맞춰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이면 최대한 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문의를 일단 꼭 먼저 주세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요. 그래서 오늘 진짜 보여드리려고 약간 티저 느낌으로 해밀턴 X1 플러스 영통 베이 플러스엔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기존 모델보다 핸들 길이가 되게 높아요. 원래 한 요정도 있거든요. 해밀턴 하면 뭐다? 짜자잔. 저 진짜 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리뷰편을 찍으면은 김피디님이 편집을 너무 느리게... 편집하는데 당연히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미리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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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자, 영통 베이 플러스에는 잉글랜이나 에티카 XT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매장 현장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너무 이 조명들이 중간중간에 좀 잘 안 비치길래 일부러 사무실로 저희가 가져와서 보여드린 건데 진짜 이 서스펜션 미쳤어요. 특히 이제 서스펜션 조절 기능까지 들어갔거든요. 요건 또 다 보여드리면 또 재미없으니까 저희 잉글랜이나 에티카 XT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